네, 지금부터 인천공항의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사라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무로 돌리는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발언으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복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잦은 산재 높은 이중률 때문에 현황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특히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는 여러 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학재 사장도 지금의 인천공항이 있기까지 자회사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에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국정감사가 끝나기를 기라했다는 뜻이 곧바로 인력을 236명만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대표가 1135명을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력을 감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력 감축의 계획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공항 효율화를 명목으로 인력 충원에 칼질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사가 발표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이러한 인력 감축 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비중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때문에 공항 수익이 저하되었고 노동자업을 경영상의 리스크라 평가하며 반노동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인력 중심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결국에는 현재 있는 인력을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무시되고 기술과 효율을 밀어넣는 시기에 구조개편은 더 많은 산재를 부를 뿐입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반납을 시 일하며 땀으로 일구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전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증가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직구용 대신에 자회사로 전환해서 비중규직 처우개선을 한다고 얘기했던 말에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는 그 말에 한국의 공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진보당에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후전감사 지적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핵하는 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이 경과 설명에 대해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영훈 사무처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영훈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진행된 경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원료되는 2024년 열마부터 인천공항 연간 수행 능력이 770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37.6%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단계 건설사업을 완료를 앞두고도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깜깜히 기존 인력만 쪼개긴 현실에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과 공항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민주노총 공공우수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동자 심의 안전을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기 자회사는 인천공항지역지부 전면 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9월 11일 4단계 필요 인력에 대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 중 모 자회사 위탁수탁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단계 사업 관련 업무량 늘어나는 지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국정감사 직후 지부가 확인한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에서는 안전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서 뒤로는 3기 자회사의 4단계 인력추원 계획을 처참히 나눠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감사 조치사항 불이행이자 인천공항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대체 어째서 인천공항공사는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회의 목소리도 일만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4년 3일 회계법인에 영무용력을 맡겨 10월 4일 최종 보고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는 공항 운영 효율화 달성을 위해 핵심 기능만 지경하고 나머지는 경쟁시장에서 아웃소싱하는 운영구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소된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또한 거대 노조 형성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증가하였고 자회사 전환 이후 파워 횟수가 증가하여 공항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사시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소통과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영을 회방하는 존재로 적대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파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입장입니다. 보고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인천공항 수익이 저하됐던 문제를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왜곡될 뿐만 아니라 반노동 노조 혐오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인력 추가 증원 시 파워 참여 대상 인력 증가 등 운영 리스크가 상승한다고 그릇된 결론을 내립니다. 4단계 피로인력 충원 문제가 불이행된 것도 바로 문제의 보고서입니다. 본고부문 정규직화 정보정책에 역행하여 용역 시절 비인간적으로 후려치던 용역 단가로 돌아가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반노동, 반도조 혐오로 전차된 위탁사업 구조 개선 및 자회사 경제력 강화 방안 보고서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서는 공공기관의 소임에 따라 노동자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피로인력 충원 및 교대대 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불이행하고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들이밀고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 김선정 부위원장님 모시고 주탄발언 드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화된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은 이제 현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다시 외주화 1호 사업장이 되려나 봅니다. 위탁사업 구조 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용역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우려하며 설마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쟁이란 이유로 자회사를 더 쪼개고 거기에 더해 경쟁이란 이유로 민간업체에 다시 외주화를 하라는 내용도 기가 막힌데 그 이유가 노동조합의 파업, 쟁의 등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구조로 만들어졌고 정규직화 정책으로 자회사 전환이 되었지만 해마다 자회사 노동조합인 공공은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단체 교섭을 통해 정규직과 비교도 안 될 열악한 임금, 복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된 임금 체계로 채용 공고를 계속 내도 채워지지 않는 정원에 훨씬 모자라는 인력 공사의 정규직은 노동 강도를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조위계대 근무를 단체 교섭을 통해 합의했음에도 원청의 노사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4단계 개항으로 시설의 30% 이상이 늘어나고 연간 이용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었던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항공사와 자회사 노동조합 중 누가 더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자회사 노조의 파업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보고서 내용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인천공항은 정규직화의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자회사 전환도 여전히 간접고용으로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다시 용역으로 외주화를 하도록 하는 이런 보고서는 폐기해야 합니다. 공공수노조는 인천공항이 또다시 외주화의 상징이 되도록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서 폐기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지역지부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장 정한석 동지로부터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지부장 정한석입니다. 과거 인천공항은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 86.9% 인천공항은 설립 및 개항 때부터 아웃소싱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면 내년에도 공항에서 일할 수 있을지 매년 고용 불안에 떨고 용역업체의 중간착지와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친 후에야 비로소 인간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투쟁으로 인천공항을 바꿔왔습니다. 2017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자회사가 설립된 후 고용안정은 이루었지만 연속 야간 노동을 강제하는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외의 전환 등 처우 개선 약속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전에는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세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자회사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정규직 전환 시의 약속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약속을 저버린다면 남은 길은 투쟁뿐입니다. 우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던 용역시절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항공사는 자회사를 쪼개고 다시 용역으로 돌리면 공항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오판하고 있지만 퇴행을 선택한 대가는 상상 이상의 될 것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리스크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바로 공항공사의 불통입니다. 무엇이 인천공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공항은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인천공항을 망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보험검색노동자 1,20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휘약인 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승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무면하게 급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공항공사에 경고합니다. 노동조합은 분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입니다. 자회사 노동조합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인천공항의 발전은 없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024년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인력 충원을 공항 운영의 리스크로 바라보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국제공항이 얼마나 위험에 취약할 것인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거부하고 자회사 인력이 늘어나면 파업 참여 인력이 증가하여 운영 리스크가 상승한다는 노조 의무로 일관하는 공항공사의 맞선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노동자 시민 안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안정적 공항 운영을 위한 합리적 인력이 투입되고 노동자 시민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차별이 해소되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그래봤듯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두 차례 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자회사 사측의 약속을 믿고 3차 파업을 유보했지만 공항공사가 인력 충원 계획을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투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을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김순정 동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김순정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시도 중단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인천국제공항은 비정규직의 천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만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공항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중간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항을 시작했고 인천국제공항을 바꾸어 왔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만들어낸 선두에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정책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파업투쟁을 통해서 합의한 사조이교대 시행은 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인력 충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난도절로 236명만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때는 나몰라라 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입수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혐오로 가득 차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숨은 외면하고 있으며 3개 자회사를 6개 자회사로 쪼개고 심지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이용객이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인력충원 사조 이교대진의 시행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4년 11월 21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연구보고서를 폐기하고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인력충원 4주 이교대 그리고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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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